어깨, 뻥! 아이고! 진짜 소리가 너무 아파. 뭐, 뭐 창고지? 어떡해, 보건이. 허범밀러 창고였나? 보건당 어떡해. 허범밀러 진짜 아프지. 그러니까 뭐 철판 같은 소리가 나네. 음... 저 때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 줄 알아요? 목 안 드셨나요? 네, 목은 안 들었고 아주 평화롭습니다. 제 발가락은. 자, 저는 주내 편안합니다. 좀 장난 아니에요. 아주 편안합니다. 허범밀러가 괜찮냐고? 그냥 진짜! 말도 안 되는 소리, 허범밀러. 허범밀러 걱정을 하고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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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